도형님 오늘 바낙스릴러 엄청 잘 잡고 있네 지금 얼음 두께가 이마에 나와 시야봐 이거 뭐 고등어 빈 거야 뭐야 뭐야 빈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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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예쁜 최여사가 오늘 3차 터뜨린 데가 있어 거기를 보내놨지 그랬더니 3차 터뜨린 데는 우리 집을 방문해야지만 안내를 해요 비밀터 3차 터뜨린 곳 에이 그게 그 저수실 가방 아니거든요 오늘 난리 났다 너 당구만 나오고 당구만 나와요 어딘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전화하지 말고 방문하세요 영업입니다